산지직송 정읍 블루베리 예약 판매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송 정읍 블루베리 예약 판매합니다. 산지직송으로 보내드리는 블루베리입니다. 과일과 대체로 큰 편이며 달고 맛있습니다. 현재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6월 초순 출고 예정이며 빠른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미리 예약 부탁드려요. 산지직송 정읍 블루베리 예약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